기상캐스터 배혜지 글로컬 30은 학력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08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한평 군공항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공항 반대 측에 편파적인 한평군수를 규탄했습니다. 범대위 대표 등 10여 명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지난달 8일 군공항 유치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궐기 대회 이후 전투비행장 반대 의견 표시 현수막을 집중 철거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수의 월권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 재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도민 인권 헌장은 도민 인권 보장과 증진이 도정 핵심 가치임을 표명하고 인권을 통해 지속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헌장 재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권 헌장 도민 대표단 1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제39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가 우량한우 선발대회와 한우 고급용 풍평회로 나뉘어서 9월에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우량한우 계량 가속화와 대회 활성화, 한우농가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열린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완도군 박지훈 농가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다수 농가가 우수상을 받았고 전남도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한 퍼플섬 라벤더꽃 축제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퍼플섬 라벤더 정원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0만 송이 보라색 프렌치 라벤더꽃이 피어나 치유와 힐링의 장소가 됐습니다. 퍼플섬에서는 오는 9월에도 보라색 국화꽃인 아스타꽃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남 황칠나무가 제61호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습니다. 해남 황칠나무는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역사성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과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장흥 표고버섯, 영암 대봉감 등과 함께 9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교통과 숙박, 식당 등 관광 영역에서 실시간 예약 결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남 관광 플랫폼을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전남 관광 플랫폼에서는 추천 여행 코스나 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어와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박물관 수집 소장품 공개전을 8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농업박물관은 199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고 선조의 생활상을 실감할 유물 180점을 선정해 전통돌이와 산업, 기록물로 주제를 분류해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해남군이 오는 7일부터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해남 캠핑카 시티투어는 KTX 목포역에서 로디 캠핑카를 1일에 4만 원에 대여해서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지정된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